네이브는 어떻게 보면 완경할 편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할까 하다가 화이트에서 블루, 네이비로 넘어가는 그런 순환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이비가 심해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보통 네이비하면 되게 차가운 이런 건데 그래서 오히려 반전인 그런 색깔 핑크나 레드로 해서 네이비를 부각시키고 싶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화이트, 블루, 네이비 넘어가지만 가장 완결이 되는 컬러 그래서 순환을 가장 큰 주제로 담고 있어요. 나에게 네이비는 가장 심플하고 그리고 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